네,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김혜리가 달려갑니다. 자, 얼리크로스 슈팅! 고! 리 아니군요. 자, 저희가 지금 현장에는 있지만 부심의 깃발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가 득점인 줄 알고 근데 김혜리 선수의 얼리크로스가 정말 대단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면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서 있기는 했지만 이 엘리 선수가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하며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입니다. 최유정 안쪽 들어왔어요. 최유정 스텝 오버, 스텝 오버 이후에 슈팅! 막아냈습니다. 세컨볼! 후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. 네, 지금도 굉장히 자리들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슈팅 이후에 그 세컨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집중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정말 전하는 골키퍼가 굉장히... We Tamam! 내년에 Kä